와! 수영이다! 나라성! 나라성! 강의 마을 모! 아 완전 엉망 진창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언박싱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노는 똘방 해볼 거예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게 지금 랜덤 슬라임이래요! 물론 나라도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저희 준비해주시는 페디님도 아마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모르시는 거 같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이 안에 어떤 슬라임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슬라임이 들어있으면 좋을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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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박싱 해볼게요! 일단은 누가 되게 이런 이거는 뭘까요? 이거 이거부터 볼래요! 이거 뭘까요? 약간 핸드 느낌도 나는데 일단 볼게요! 이건 뭐죠? 이것도? 여러분! 먹을 거가 들어있어요! 아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가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면 이렇게 풀어지게 해주는 건가요? 여기 좀 꽁꽁 싸져있는데 아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일단은 그냥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리고 이것도 고양이 부분이 있고 우와! 우와! 이거는 안에 안에 지금 과일 같은 통조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와! 여기는 지금 금색의 반짝이가 들어있고요! 우와! 이거는 지금 좀 고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일단 이렇게 5개가 들어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일 뭔가 평범하게 생긴 거 2개부터 해보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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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치즈같죠? 그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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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뭔가 블랑블랑블랑한 느낌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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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으로 갖고 논다 그래서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되게 오늘도 뭔가 쉽지 않은 느낌? 하! 멘탈 받아서! 엑티베이터를 넣으면은 괜찮아지니까!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됐습니다! 네! 소리가 뽁짝뽁짝! 소리가 뽁짝뽁짝 나고 있어요! 네! 좀 차분한! 차분한 방송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딱! 이거 손을 이렇게! 이렇게! 우와! 역시! 역시! 이렇게 갖고 노는 거겠죠? 아마?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요! 만졌을 때! 뭔가 몽실몽실하고 지금 쫀득쫀득한 느낌입니다! 쫀득쫀득! 우와! 완전 쫀득쫀득! 일단 지금 이제 손에도 안 붙어요! 손에도! 뿅! 그리고 이거! 똑같이 흰색인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아까 거만큼 붙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막 슉 이랬잖아요? 느낌이 되게 방금 이렇게 뜬 아이스크림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우와! 근데 되게 가루가 일단 좀 나이는 거 같아요! 아까 거는 진짜 되게 치즈 같았다면!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뽀또독뽀또독한! 우와! 왜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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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막 약간 더 물 같아요! 이게 녹은 건가요? 예! 투데이 이즈 투데이! 예! 우와! 이거는 소리 날 것 같은데요! 아! 이 나뭇잎!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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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줘! 뭔가 어... 소리가 안에 확실히 이런 파츠들이 들어있어서 파츠들끼리 부딪히는 부딪히는 소리들이 있어서 뭔가 더 재미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 나랑 바보! 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버츄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네! 아! 아! 진영에 엑티베이터! 고쳤는데! 오 마이 갓! 오! 리얼리 오 마이 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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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쫓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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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슬라임인가? 슬라임 나인가? 아! 이제는 조금 쫀쫀해졌어요! 예이! 예이! 아! 마지막! 마지막! 소개자! 아! 아! 이번에 다시! 이거 다시 붙이고! 안 나와요! 아! 이야! 헛! 헛! 말이 들었.. 하! 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친구가 적절하겠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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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될까요? 우와!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늘려서! 호잇! 아! 안돼! 잠깐만요! 지금 세팅창에 당근돌이! 나라 암살은 당근이 필요한 건가요? 하하! 나라 암살 안됩니다! 그 당근은 근데 정말 싫어요! 당근하고 그로폴리? 로폴리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뭐랄까? 어! 주수있어 나라! 나는 완전! 으어! 이거 원 한건 아니었는데요! 뭔가 되게 흑염묘! 마음속엑에 흑염묘이 날핀다! 주수있어 ап! 아~! 이게 뭐야 rud! 어쨌든... 네! 개불과 닭발과 은소... 아, 뭔데? 느낌인데 살짝 나는데요? 당근 아니고... 개불입니다! 개불! 나는 당근 싫어요! 개불이에요, 개불! 우리 개발... 아! 당근 아니라고요! 당근 아니에요! 잘 알아보는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성장용 스트리머! 돈 해오면 리액션도 해야돼, 개불? 이렇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알았지? 선생님! 아, 선생님! 나라를 닮으면 뭐야? 빨간색... 잘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선생님, 밥 조금 드리고 선생님, 드시고 드세요! 깜빡!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맛있게 식사를 하실 거예요, 아마! 이거 선생님이 너무 터지셨으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선생님! 이런 느낌입니다! 선생님 올려보았고요! 네! 네! 머리 눌러드릴게요! 아... 번호 초밥이라뇨! 네! 뭐, 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네! 역시 성장용 스트리머! 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뭐 마무리인데 많이 드세요, 오늘? 어쨌든 이제 거의 방송 마무리 할 거라서요! 센터에 넣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후!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전담톡! 숙소 산업하겠죠! '' 가을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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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ilometres